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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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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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외동소에 있다고 제가 첫번에 말씀드리자나 그죠 가게 무슨 가게 레스토랑이요 쉽지 않을텐데 근데 이게 그것때문에 저도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그것도 그런데 몸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 들어온 삶제이기 때문에 언니가 몸으로 쳐요 몸으로 치고 금전이로 치고 내년에요? 네 올해 내년부터 그래도 내년에 들어온 아니죠 올해부터 시작이라니까 잔네비띠가 올해부터 몸으로 쳐요 몸이 언니 좀 몸도 아프잖아 안아파요? 특별하게 아프고 그랬는데 가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 내놓으셨어? 내놓은 게 꽤 된 것 같은데 내놓기는 작년부터 내놨었고 그때는 흐지부지하게 내놨다가 한달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떴거든 본인이 지금 이동소가 있다는 거는 딱 나오는 거는 근데 쉽게 안나가요 이거는 방법을 치셔나가 네 그래서 아 너무 안나가서 저희도 지금 이제 그렇게 매물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통해서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도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좀 가게가 좀 이렇게 크네?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30평이 안 커? 30평이 크나요? 한거죠 올해는 쉽지 않을 거 정창도 못해요 메세테킹이 있어도 언니가 운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아 아 예 언니가 자체가 맥혀 있잖아 언니가 맥혀 있기 때문에 이대 운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근데 쉽지가 않아요 으 10 년간에 나가야 되는데 으 음 까먹고 있으니까 음 그렇죠 아 그거는 반복 치셔야지 나갈 것 같아요 동사람무원 480번으로 좀 다 막혀 있어요 그거는 그렇구요 아이고 인간의 참 할람도 많고 인간의 구술도 많네 올해 구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음 몸조심 하세요 특히 몸을 좀 조심하셔야 되요 올해 내년에 들어온 삼재였기 때문에 내년은 그래도 어른 좋고 금전은 안 쪼달려 금전은 회전을 돼 근데 몸이 아파 올해부터 그래서 내년에 피리삼재 들어온 피리삼재풀이를 해주셔 아 잔남이들도 피리해 주셔야 돼 내년에는 성수은이 들어오니까 하셔도 돼 성수는 뭐예요 조상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대감에 본인은 대감 줄이 세요 아 대감 줄이 세기 때문에 성수는 잘 받으셔야 돼 예 올해는 몸 안 아프고 내 몸 잔뜩 하고 구설이나 안 타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7 8월 달에 7 8 9 10 어리 쳐서 고 조심하세요 음 차 땜에 사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지금 제일 안 좋을 때 큰 이 큰 아들하고 원진이 애들이 원진살 아 그래요 음 부닫히면 싸우는 거 자식간에도 부닫히면 싸운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워낙 착해서 그런다 착하긴 하네 그래도 잘 그런 게 없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아 하나는 나랏밥 먹어야 되고 하나는 선생님 짓 하고 해야겠네 허허허허허허허허허 걔 때는 군대가서 말뚝 박으시던지 내 기술로 먹고 살아야 돼 아 그래요? 응 근데 그리고 큰 애는 좀 소심해요 성격이 이 얘기는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에 사무직으로 가셔야 돼 어 얘가 지금 미용하고 있거든요 미용이요? 그래도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지 도끼띠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미용 쪽으로 기술 쪽으로 먹는다면 내 기술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둘 다 그건 있으니까 사주해 근데 이 얘기들은 사실 똑바로 걱정 안 돼 엄마가 걱정이지 아 그래요? 다행이죠 애들 이 얘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잘 풀려 잘 풀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엄마가 걱정이야 엄마가 아 그래요? 응 원래 남자복이 없어서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언니가 또 밀어내 음 주위에 쉽게 얘기하면 쩌렛던 인간은 많아 음 뭐는데 쓸데없는 인간들은 많다는 거지 쓸데없는 인간은 많은데 본인이 냉정할 때는 냉정합니다 네 본인이 네 아이고 대감절에 압전서고 누가 이렇게 술을 좋아해 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있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죠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네 아파서 돌아가셨어? 네 아버지 술 안 좋아하셨어요? 아 술 끊은 지 엄청 오래됐죠 아버지가? 그럼요 아버지 왕기 20년 정도 저한테 술 끊은 지가 네 너 그런 일이라면 이 집안에 술 먹고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잠시만요 아 그래요? 응 그런 소리는 그 사람이 좀 박씨가 중에 좀 있어요 나가서 객사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환란을 많이 주니까 어 그래요? 응 저도 처음 들어가서 박씨가 중에는 대감줄이 세고요 네네 그래서 언니가 또 가게를 또 하는지도 모르지 응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게 안 돼서도 가게 되면 더 힘드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러네요 너무 안 나와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또 잘 돼 네 근데 언니가 작년에 작년에 받아쳤어야 돼 올해 넘길려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내놓기는 작년부터 내놨어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 조상 대우로 했어야 된다 아 그래요 응 작년에 조상 대우로 해주고 오늘 받았어야 돼 그래야지 가게가 잘 되지 응 그 터가 언니 지금 하는 터가 무지하게 세거든 아 그래요? 출체면 잘 됐고 막 네 그러니까 그 터가 센데 내가 목마른데 지금 상당히 목이 마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도 기다려도 해주지 않을까 할머니랍들이 거기는 대감터고 도깨부터란 말이에요 같이 겹쳤어요 근데 목이 마르잖아 한 번도 대우를 안 해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지 음 왜 한 번도 앉아 계셨어? 저는 몰랐으니까요 이렇게 안 보러 댕기셔? 음 또 옛날에는 가끔씩 보러 다녀도 크게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저는 그런 거 자체를 별로 네 원년에는 조상의 그 바람이 좀 셀 거예요 음 하늘을 건드려서 음 조상 활란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음 쉽게 얘기하면 배고픈 조상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하하하 그걸 모르시는구나 네 처음 처음 들어보셨어? 배고픈 조상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몰랐죠 음 잘 안 보러 다니신다니까 몰랐지 가끔씩 뭐 옛날에는 가끔씩 보러 다니고 하긴 했는데 언니는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아 제가요? 네 본인은 모르죠? 고지식한 사람이야 아 넘도 잘 안 믿고 넌 말도 안 듣고 음 내 주장이 강해 본인은 어 그죠? 아 주장 강한 건 조금 웃기고 있어요 네 네 네 고집도 강해요 음 내가 한 번 싫은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가게는 쉽지가 않아요 아 가게는 그거는 방법을 해야지 나갈 겁니다 아 그래요 음 아 아 하하하 그거 가게 때문에 오신 거 같은데 베미 거 때문에 네 그거 때문에 오신 거에요 네? 그거 아니면 안 왔겠죠 그쵸 네 이렇게 제가 금방 나갈 거 같으면 제가 서류가 보이거든요 근데 서류가 안 보여 아 그래요? 아 지금 깡매케 있어 지금 언니 온 자체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깡마워 놨거든 그리고 가게에 상문도 많이 껴있어요 동토도 나 있고 지금 언니를 이렇게 보면 어지러워 아 그래요? 응 눈도 아프고 그게 상문 동토 다 나있단 뜻이에요 그리고 가게 자체에서 문 앞에서 대감님이 딱 막아놨어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거고 또 매매도 안 되는 거고 아 그래요? 그거는 따로 저걸 하셔야 돼 좀 풀어야 돼 응 언니만 먹지 말고 좀 귀신 좀 풀어미겨 저거 먹는 게 있나요? 아 지금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금전 또 다 막히고 막 막혀있어요 언니 뚫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막힌 거 뚫어야지 그래야 금전 풀려요 본인 아 아 지금 이래다라면 더 밑바닥 칵을 쳐요 아 밑바닥까지 벌써 왔어요 지금도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아휴 환심해 답답해 그러게요 아 죄송하지만 그 가게를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좀 막힌 거 뚫기 답이 없어 아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이거 어 그 가게 때문에 작년이죠 작년에 여러 군데 보러 갔었단 말이에요 가게가 안 나가서 했는데 다들 그때 그때는 그랬어요 어 나간다고 근데 결국에는 작년에 안 나간거죠 네 그랬던 거 같아요 다들 아 그래서 안 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올해 해도 넘어갔고 그래서 작년에 죽을 했어야지 작년에 근데 그런 제가 몇 군데를 봤었거든요 가게 때문에 근데 어떤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지대로 언니를 못 봤고요 못 보셨고 근데 제가 보이는 거는 좀 조상이 막혀있고 언니 운 자체도 막혀있고 그래서 좀 가게도 자체도 막혀있고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가게에 상문도 진상문도 꼈고요 동쪽도 났고요 가게에 그거 할아버지가 탁 돌아앉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말이 만나면 가게 주소로 안 가르쳐주는 알아요 언니를 보기 때문에 저는 저는 내가 그러자니까 마스크를 내리려는 게 네 제가 얼굴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낼까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저만 보여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하 언니는 막힌 거 뚫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아마 금마 해결이 될 거예요 음 엄마는 언니는 막힌 걸 뚫으면 최저에서 못 저겨도 가을 입은 나갈 거예요 얼마 내놓으셨어요? 저희 건립금 7500이고요 그다음에 전세 3000에서 1억 500 아니 1억 500에 내셔어요 전부 다? 네 총 그거 다 못 받을 겁니다 에 아 만약에 저 할 사람이 있으면 그걸 못 받는다고 다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애초에 저희 이번에 컨설팅 만나가지고 했을 때도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반투박 날 거 같아요 하 지금 반투박이 보이거든 아 너무 심한데 반투박이 응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손을 쓰셔야 되는 거고 지금도 언니는 밑바닥인데 뭐 더 반투박 나기 전에 또 빨리빨리 손을 쓰셔야 되고 컨설팅 그 사람 아무리 해도 그대로 해도 터에서 꽉 잡아 놓잖아요 터에서 꽉 잡아 놓으면 안 나갑니다 아무리 사람을 갖다 붙여도 그 가게 자체가 지금 동토관하고 성민이 끼고 가게 자체가 딱 막혀 있기 때문에 풀기 이상은 절대 안 나갑니다 아 그래요 응 아이고 그래 아프네 응 아 아 아이고 그거는 언니가 알아서 저기를 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투박 나는 거 보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멘